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연극 예술계도 비대면 공연과 연습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최초의 구립극단이자 아마추어 출신 구민들로 구성된 성동구립극단이 국내 권위있는 연극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가족 또는 친구와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곱디고운 60대 노숙녀와 근사한 70대 도신사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서로에 대해 호감을 느낍니다. 늙었다고 해서 낭만은 없는 것인지를 관객에게 물으며 노년의 설렘에 대해 다룬 2인 연극 작품입니다. 성동구립극단 소속 배우들이 출연한 이 작품은 국내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연극제로 최근 마무리된 제20회 월드 2인극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왕이면 적은 인원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1인극과 2인극을 연습하던 차에 2인극 페스티벌이라는 좋은 기회를 알게 됐어요. 올해부터 시민 참가 분야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1인극, 2인극을 준비하셨던 분들과 함께 2인극 작품만 가지고 4팀을 구성해서 저희 단원들을 출전시켰죠. 성동구립극단은 지난 2018년 8월에 창단한 서울 최초의 구립극단입니다. 아마추어로 구성된 단원은 모두 20명. 이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연습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이겨내고 연극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왔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시고 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저희 성동구립극단 단원들이 정말 열심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준비한 작품들입니다. 분명히 보시면 감동과 재미와 또 여러가지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 가지실 거예요. 저희 단원들 응원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우리 이웃의 작품들. 이번 출품작들은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 2020 성동구립극단 정기공연이라는 영상 제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뉴스 임세혁입니다.